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조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예리스 머트리얼즈구요. 현재 3만 5백원 좀 위치하면서 약부하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과제 납폭자리로 인해서 지금 상단에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0% 40%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수익을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구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좀 매집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목표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표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엘스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든 아니면 안 갖고 계시든 일단 집중해서 영상 시청 한번 해주시구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스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보겠구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만원 지금 위치하면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지지 라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과연 맞나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지지 라인이 원래 어디였어요? 지금 이 부근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 부근을 깨면서도 다시 한번 지금 3만원 부근에 다시 이제 수급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대체 왜? 지금 웨인이랑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는데 어쨌든 엘스 머트리얼즈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러한 과제 납폭자리는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단지 이 IRA에 대해서 어쨌든 이러한 정책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아예 빠지고 있는 거고 어떤 악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1차 지지 라인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한번 3만원 부근에 지지 라인이 형성을 해놨어요. 자 이러한 부분이 저는 약간 항상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적인 지지 라인을 깨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래에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애초에 엘스 머트리얼즈 공모가가 6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는 한참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3만원의 지지 수급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스 머트리얼즈가 상장 직후에 어땠어요?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어요. 보호 예수물량이 있었는데 이 보호 예수물량을 분명 세력들이 여기랑 여기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지금 세력들 평단이 얼마예요? 4만원에서 4만5천원 간다는 거예요. 4만5천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세력들이 봤을 때에도 너무 밑으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공모가가 6천원이라고 해서 너무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이 자금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니 자금이 아까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차 지지선을 깨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는 어땠어요? 개인들의 페닉셀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지지가 깨졌으니까 깨졌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페닉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손받김을 좀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3만원부터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일 것 같다. 이게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이 ILA라는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엘스 머트리얼즈가 어쨌든 상장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파두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파두 사태 때문에 이 IPO 섹터에 관련한 모든 영업 이익에 대한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6천원인데 어쨌든 상단에 저항선 라인 그러니까 5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죠. 라운드 픽의 자리까지 어쨌든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금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빠지면서 과정 납부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파두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켰던 이런 엘스 머트리얼즈가 지금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3만원에 위치시킨 주체는 누구냐 세력들이다. 왜?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상단 그러니까 이 보호 예수물량까지 전부 다 받아가면서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자금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한 자금 자체가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단가가 너무 내려왔으니까 이거 전부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엘스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얘가 지금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단 1차적인 재료나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이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순환매가 좀 들어와야겠죠. 이 섹터 순환매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자금은 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 자금이라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금은 AI 반도체랑 뭐 초전도체 쪽으로 좀 쓸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초전도체랑 제주반도체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잠깐 보면 차트가 지금 어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70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차전지가 빠졌던 게 언제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에서부터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저점에 내가 진입을 했다고 쳐요.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내가 차이시련했어. 그럼 차이시련한 매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순환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어쨌든 과매수 구간이 왜 연출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2차전지에서 이목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방식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과매수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지금 다른 쪽에서는 수급이 전부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도주에 있어서 개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이탈할 만큼의 매수세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차이시련 매물이 출해가 되겠죠. 차이시련 매물이 출해가 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저평가되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또 수급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낙폭자리가 이 IRA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IRA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진 않을까 하는데 일단 혹시나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아시는 분은 뒤로 조금만 넘어가주세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런데 이 IRA가 뭡니까?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를 만들 때 보조금이 형성이 됩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북미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랑 이런 것들을 그런데 북미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IRA 정책은 누구를 저격한 거였습니까? 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IRA라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누가 바이든이 그런데 지금 올해 4월에 있을 대선에서 누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재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이 IRA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IRA에 대한 정책은 어때요? 북미에서 어떤 나라든 붙어가지고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면 전부 다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4월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 IRA를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우려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엔캠은 어때요? 엔캠은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엔캠은 제가 영상도 많이 찍고 있지만 엔캠은 애초에 얘네가 한 3,500억 정도 그리고 4,100억 정도 돈을 써가지고 들어 올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엔캠은 애초에 유통시장이 아니라 발행시장 쪽에 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통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발행시장에서 얘네가 전환가액이 2만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배잖아요. 10배 10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그냥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IRA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고점에 물려계시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이목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우리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수급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단기평선 상단에 좀 위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LS머티리얼즈 지금부터 존버하면 그래도 뭐 50% 뭐 60% 보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몰려있는 매물대가 어디예요? 4만 5천원, 5만원 부근이에요. 지금 이쪽에 몰려있는 악성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만원부터 그 다음까지 열려있는 4만원 부근까지는 거의 저항매물 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인 반등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4만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지선이 이제 다시 한번 저항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악성매물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때 분봉 차트를 보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제가 LS머티리얼즈 한번 문자로 한번 보내드린 적은 있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3만원 부근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IPO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냥 IPO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LS머티리얼즈 안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급이 잘 안 붙었던 때가 아니죠.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일단은 시가매매를 좀 안내를 드렸던 거고 지금처럼 보시면 3만원 부근이라고 그랬죠. 3만원 부근 지금 이때 시가가 얼마였어요? 시가 37,000원이었는데 종가가 29,8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원 부근에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가매매를 좀 하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때 주가를 잠깐 보시면 28,350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3만원 부근까지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충분히 예약 매수를 걸어놨다고 하면은 충분히 체결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 부근에서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랑 주장 가능성 농화고 라운드 픽의 자리에 저항 예상되니까 4만 9,000원 부근 이 자리죠. 라운드 픽의 자리 5만원 자리입니다. 라운드 픽의 자리 뭐예요?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라운드 픽의 자리를 만나면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렸고 나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1, 2, 3 거래일 만에 약 60%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보고 좀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진입을 안내를 좀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어야 그래야 좀 기술적 분석까지도 우리가 좀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만원 위치를 좀 다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굳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진이 타점을 좀 안 드렸고 문자 받으시는 방법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릴 거고요. LS 머티를 사실 지금 상단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답장을 한 분 한 분 못 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문자 보내셨는데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만 더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문자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할 때가 가끔 있어서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말씀해 주시면 일단 매매 타점을 좀 드릴 거예요. 매매 타점. 매매 타점을 좀 드릴 거고 내가 아직 LS 머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지 이러한 차이시령까지 전부 다 가능하신지 아니면 나는 좀 스윙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미리 저점에서 우리 진입해가지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010-5073-8568번에 LS라고 이렇게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LS 머티리얼집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약간 내부적인 소통방을 좀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단기적인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입장하신 이후에 연락처 뒷 네 자리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진입을 하면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기까지 일정 기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인 차이 실현을 좀 위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좀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통방이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 하시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차이 실현에 대한 물량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야 우리가 상단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마이너스 30% 이 정도의 손실분은 우리가 충분히 가격 전략을 좀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이너스 30% 들고 있지 언젠가 올라오겠지. 얘가 얘기했잖아. 섹터 수납매니까 알아서 들어오겠지. 지지수급이 3만원 받쳐주고 있잖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30%가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소통방 굳이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소통방에서 내부적으로 좀 활발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에 의해서 좀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나 LS 머트레이즈 갖고 있진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종목 안내는 전부 다 나가요. 그냥 LS 머트레이즈 LS 보내주시면 전부 다 종목 안내 나가고 이거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려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만 해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010-5073-8568번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 매매 타점이죠. 매매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탄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